호살도의 근본이 자리가 먼저 나오죠. 이타자리라고 안해요. 남을 도와서 나를 이렇게 합시다 라고 안해요. 나를 이렇게 해서 남을 도웁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기본입니다. 내가 양심적이지 않으면 남을 양심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관리를 잘하세요. 남들보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 남들을 도와줘야 돼요. 내가 최고의 수단이에요. 보살도의. 내 몸과 마음이 최고의 수단이에요. 내가 바로잡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로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남들이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보살도 하세요. 너무 좋아요. 한대요. 본인 얼굴은 다크해가지고 힘든 얼굴을 하고 남한테 보살도 좋다고 하면 안 들리죠. 그게 그런데 여러분이 양심대로 살고 계시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애고적인 상황을 떠나서 양심에 어떤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봅니다. 너와 요즘 뭔가 빛난다. 그것부터가 자리를 통해 이타한 거죠. 자리를 신경 쓰세요. 자리.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잘못된 보살도 논리들이 자리 빼고 이타만 얘기합니다. 이타주의다. 보살도는. 내 살을 베가지고 남을 먹인다. 최악의 행동입니다. 누가 배고프도 한데 자기 살을 베서 주면 그거 먹겠어요? 변태죠. 갑자기 왜 자기 살을 베요. 자기 살을 베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남을 살리려다가 급한 마음에 혹시 자기도 모르게 양심이 시켜서 했다. 그럼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런 게 옳은 거다라고 가르치시면 안 돼요. 보살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둘이 다 살 길을 찾는 게 보살도지 살을 내줘라. 그럼 이렇게 되면요. 배고프다는데 살 안 내준 사람은 또 보살이 아닌 것 같다고요. 왜 지껄을 아껴? 지살이라고 아끼나 봐. 이런 식 논리가 가면요. 엉망이 돼요. 보살도가 아니라 무슨 뭐 과학 아주 편태들 노름이 됩니다. 보살도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마음을 머금으로써 주변까지 밝게 만드는 거. 그냥 그게 보살도의 전부예요. 그러다가 예외적으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럴 때는 전후사정 그것도 다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양심에 타당한가라는. 오로지 기준은 양심에 타당한가만 보셔야 되는데 양심이 잣대가 아니고 꼼수로 계산해가지고 보살은 뭐 더 내놔야 되는데 이거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은 사이비 정교인들의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내놔요. 너 이거 천국 가야 되는데 너가 돈 매덕을 아껴? 그럼 내놓습니다. 보살 양심으로 내놨나요? 아니면 돈 아낀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내놨나요? 천국 갈 사람이 이런 거 아낀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해요. 살짝만 긁어지면 다 내놓는 사람. 보살은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보살은요. 여러분 사기를 쳐도 씨알도 안 먹혀요. 보살이. 왜? 보살은 중생이 이로운 짓만 하지 사기꾼 도와주는 짓은 중생이 이로운 짓이 아니에요. 사기꾼도 범죄자되게 만드는 게 그 보살이 할 짓이 아니에요. 죄 못 짓게 막아야 보살도지. 그런데 남 죄 짓는 거 다 도와주고 다니면서 보살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 다 도와줬으니까 보살도 했다. 아니에요. 그런 무지한 보살도는 좋은 의도로 한 것만큼이 평가받으시겠지만 무지로 한 거 있죠. 욕심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늘을 원망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지은 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의 보살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반성하라고 가르쳐주는데 그때도 반성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한 보살도를 하시라. 그래서 이 논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